안녕하십니까. 선희씨, 전식씨. 안녕하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군을 제대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시골로 내려가신 부모님을 만나러 시골집에 내려갔는데요. 청량리학에서 좀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더니 경북 풍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버스는 이미 끊겼고 택시를 타자니 그 당시 학생이라 돈이 없었는데요. 젊은 패기에 그냥 집까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골길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 소리가 막 들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무서움을 없애보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남하에 끓는 피, 피, 조국에 묻혀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며 걷는데 저 문에서 순찰차가 다가오는 거였어요. 속으로 아싸 저 순찰차 타고 가야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 제 옆에 와서 서더니 차 문을 쓱 내리더라고요. 아 술 드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아이 저기 아 저 저 저 저 저 아 태워달라는 말 꺼내기도 전에 창문에 쓱 올려드리니 그냥 가는 거예요 순찰차가 아 참 어쩔 수 없이 다시 30분 정도를 걸었는데요. 또 멀려서 자동차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려겠나 하고 무시하고 걷는데 이 차가 제 옆에 서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세요? 네? 아 저요? 아 저 저 지라시 마을까지 갑니다. 타실래요? 어? 신나서 그 차를 탔죠. 차에는 남자 두 명이 타 있었는데요. 저보고 타라고 했던 그 보조석에 계신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 운전 연습하러 나왔거든요. 그 차가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 뭐 알겠다 대답은 했지만 이 늦은 밤에 운전 연습을? 그것도 초보가? 이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불길했어요. 그 당시 차는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급하게 각도를 꺾어가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아주 막 직각으로 꺾더라고요. 손잡이를 잡았는데도 토할 것 같았어요. 아 진짜 잠시만 왼쪽으로 틀어. 어쨌든 오른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아하 부드럽게 다시 오른쪽으로. 자 이제 구불구불 아니고 구불구불. 완만하게. 자 왼쪽으로 크게. 다시 오른쪽으로 크게. 저기요 죄송한데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 좀 불편하시면 누워계셔도 됩니다. 야야 인마 거부해서 감속해야지 야 죽을 뻔했냐. όσ Catalunya 이제. 번뻑하냐고!! 아 진짜 돌겠나? 야 엄마 자식아 그거 하나 못하냐? 왼쪽으로 틀려 그러면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려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려야 할 거 아냐? 미치겠네 야 니가 중간에 뒷사람이랑 떠든다고 제대로 안 알려줬잖아 어이씨고 이게 아주 이제 남 탓을 하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걸어가지고 두 번한테 아닙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저 자식이 다 운전을 더럽게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인걸요 아 예 그나저나 차를 뒤로 좀 빼야 되겠죠? 아 예예예 그렇죠 야 동생 차리고 이제 기어를 후진해놓고 후진 아잉 인마 아잉! 아잉? 아잉 미치겠네 말 될 거 같은데 아 진짜 멍충이 똥멍충이 이거 매일 아침에 견인차 불러야 되는 거 아이고 아이 참 야 처음보는 이 남자 둘과 아침까지 차에 있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저기요 혹시 그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 내려요 걸읍시다 어? 어?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요 이제 혼자 걸었잖아요 길을 그러다가 이제 3시 다 걷게 된 거예요 쓸쓸하지는 않으시겠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짐승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더라고요 어 처음이라 네 그렇게 걷고 또 걷다보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고 저희 동네 먼저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침 6시였어요 어머나 허탈해가지고 이제 말을 걸터 앉았는데 엄마가 나오시더라고요 어후 아휴 벌써 안 남겨 네? 아휴 밤에 도착하면 깨우라니까 굿모닝 네 굿모닝 음 어젯밤에 겪은 모든 일을 설명하기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잘 잠 깨실까봐 조용히 들어왔다고 대충 말씀드리고 누웠는데요 아이고 지금 잘 시간이 어딨어? 갤라 터져가지고 시골은 지금 해가 중천인데 나와 어휴 왜요? 아 밭일 해야지 야 하는 수 없이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잠을 못 자서 멍한 채로 밭일을 했습니다 요즘도 시골집에 갈 때면 그 구불구불한 길을 함께 달랬던 그때 생각이 나네요 초보 운전이라 연습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인을 태워지는 팩이 있었던 그 두 형들 지금은 베테랑 운전자가 되어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정수리 씨 문천식 씨 저는 마흔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시네요 오늘 저희 회사의 막내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는 서른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지금의 직장에 처음 들어왔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막내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싹싹 싹싹하고 부지런한 막내들 보면 예쁘기도 하고 잘 하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저보다 더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막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작년에 말이죠 우리 회사에 무려 00년생 막내가 입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선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바로 입사한 친구인데요 저는 이 친구를 본 순간 야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너만은 애가 있을 거다 딱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험한데 위험한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했으니까 낯설고 힘든 회사 생활 야 스무 살 청년이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웬걸요 야 걱정할 일 없겠더라고요 한 번은요 팀장님이 막내에게 간단한 보고서 및 보고서 몇 개를 작성하라고 시켰거든요 야근까지 해가면서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날 보고서 얘기를 하려고 팀장님이 막내를 회의 테이블로 부르셨어요 아 부르셨어요 팀장님 니가 아니고 아 여기 보고서 말이야 어? 야 이 부분을 이렇게 습니다 채로 고치고 아 저쪽 부분에 말이야 작년도 결산 보고서를 정보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은데 어때?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막내 갑자기 손가락으로 쌍엄지를 지켜세며 하는 말 와 대박 와 와 짱 와 팀장님 머리 진짜 대박 좋으시다 보고서 짱 잘 쓰시네요 완전 보고서 전문가지지 아이? 갑자기 재질이 뭐야? 보고서기 레게노 레.. 레.. 레게노가 뭐야? 아 대박 모르시는구나 아 레전드 잘못 읽어서 생긴 신조언데 아 진짜 이거 설명하는 거 너무 부끄럼 아 레전드라고 하면 전설? 아 내가? 아 그게 아니고 아 나 입사 경력이 얼만데 이 정도 보고서는 쓸 수 있지 와 팀장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 진짜 우리 팀장님 MBTI 무엇? 뭐.. 뭐가 무엇이야? MBTI요 당시 저희 사무실에는 MBTI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무슨 특전사 이름인가 자전거 이름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서 그것이 성격 유형 테스트의 한 종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보고서 다시 올릴게요 알잘딱깔센 어디.. 어디.. 이거 뭐야.. 어디.. 이거 뭐야.. 야 우리도 방송하는 우리도 모르는 게 나왔네 이거 뭐냐.. 이거 뭐임.. 순간 알잘딱깔센을 듣고 팀장님과 저희 몇몇은 아 저 비꼬면서 욕하는 건가 은어 아니야 은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문장의 줄임문 이거 다 풀어서 하면 시간 없나? 이거 다 풀어서 하면 안되나? 진짜 바쁜가봐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 직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근조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게 막내의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아 그 근조기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네 흔히 마녀는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물어봐줘 써니씨 아 네 근데요 막내가 아주 해맑은 얼굴로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아 왜 장례식장에 조기를 보내요? 어? 다른 생산도 많은데 아니 근조기가 그게 아니고 아이고 아 내버려둬 아 그게 원래는 고등어를 보내는 건데 우리 회사는 좀 더 비싼 조기를 보내 오 이런 식으로? 네 갑자기 저 얘기를 뺏어서 누가 봐도 팀장님이 장난을 했잖아요 응 그런데 막내가 맑고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일화는 그저 소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요 어느날 아침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들을 수 없는 호칭 오빠 어?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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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회사에서 뭐 오빠가 이 소리가 사무실 가득 들리더라구요 가만 보니까 이거 누가 왜 상까봐 들어오신가 막내가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구요 오빠 네 그러면 그거는 메일로 보내주시구요 네네 네네 아냐아냐아냐 네네 전화주세요 오빠 네 그럼 이따 점심시간에 뵈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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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무하던 통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개인적인 통화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다른 부서에서 2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 우리 막내 찾아왔어요 오빠 여기여 여기 제대로 여기에요 아까 메일로 주신 이 자료 한 번만 훑어봐 주시겠어요 여기요 오빠 그러더니 둘이 한참을 얘기하다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말하더라구요 아 그럼 저는 오늘 무혈이 오빠랑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 맛잠 맛잠 그렇게 막내가 나간 후에 우리는 마치 짠 듯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빠라는 호칭이 다들 맘에 걸렸던거죠 가장 먼저 입을 연건 정대리였어요 아니 팀장님 아무리 막내가 애교가 있는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오빠랑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말이야 나도 그게 좀 걸렸는데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그건 당연히 팀장님이 하셔야죠 안그래요 김부장님? 아 뭐 팀장님이 말씀해주시면 좋죠 아니면 제가 해도 뭐 차라리 제가 그냥 홍구녕을 확 내줄까요? 아이 그게 아니고 정대리 말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혹시 그런 말 했다가 우리가 꼰대처럼 보이진 않을까? 아니 그게 무슨 꼰대입니까? 회사에서 오빠라니요 지킬건 지켜야죠 그래서 결국 팀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막내에게 얘기를 하는거죠 아하 네 부르셨어요 팀장님 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보니까 써니씨가 다른 부서 직원을 오빠라고 하던데 아 네 근데 왜요? 어? 언니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 직장 내에서는 말이야 오빠 언니 이런거 좀 안 어울리는 호칭이 아닌가 싶어서 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뭔가 공적인 말투랄까? 공적인 말투요? 그러더니 다음날 오자마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막내사원 정성희입니다 선배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어어 그래 써니씨요 근데 써니씨 오늘 말투가 네 공적인 말투가 좋다고 하셨지 말입니다 어 대리님 왜그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이야 이렇게 기압이 팍팍 들어간 말투로 얘기하는데 듣고있다니 너무 거북하더라구요 대박이다 그래서 팀장님이 다시 얘기를 했어요 네 부르셨지 말입니다 어 아니 그 말투가 공적인 말투지 말입니다 아니 그 다 좋아 좋은데 예전에 써니씨 말투가 낫겠어 뭐 알잘 따까리 따까리가 했던거 같지 그 말투로 가자 그럴까요? 따까리가 아니고 알잘 따깔센 따까리센 따까리센 깔끔하게 쓸 수 있게 아 진짜 저도 공적인 말투 너무 어렵고 아 진짜 저는 업글인간이라 이런거 좀 힘들어요 업그리? 업그리가 아니구요 업글인간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링 인간이요 이런거 설명하고 있다는게 조금 어색한데 아 그럼 저는 예전에 써니로 들어갈게요 하지만 갈비가 안되도록 조심할게요 갈비가 왜 나와? 갈수록 비워가며 아 진짜 팀장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이 많이 가시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그럼 저는 생산과 오빠 언니들하고 점심 먹고 올게요 맛있음 좀 드세요 아니 써니씨 아니 아유 아유 무슨 아무얘기를 못하고 계속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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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뭐 얘기를 해야지 아유 어이가 없네 원래 2000년대생들이 다 이런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 막내만 이런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막내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 가 막내 써니씨 우리 오래도록 함께 일합시다 네 10살 재빙 10살 재빙 10살 재빙 뭔 말이야 그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다 빙고 아 줄임말이구나 알았어 10살 재빙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하 하 이야 안녕하세요 썬현이 천식오빠 넵 몇 년 전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회사 스트레스로 정수리에 동그란 원형탈모 아 원형탈모 정선희씨도 아직 다 안났는데 원형탈모가 생겼고 모자가 없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였죠 사귄지 5일밖에 안된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늘 야구모자를 썼었어요 아 소연아 날도 어두워졌는데 저기 잠깐만 30대인데 뭐 그렇게 아 중점일 수 있죠 왜 아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저기 벤치에 잠깐 앉았다 갈까 진짜 남자친구와 저는 어둑어둑한 벤치에 앉았고 분위기가 딱 키스타일이라고 아 어떡해요 저는 모른척하고 새침하게 앉아있었죠 아 소연아 아 오빠 아 모자 챙겨 아 아 오빠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조금만 오른쪽 아 오른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미안해요 감쪽같이 채우고 당당하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어. 한껏 자신감이 올라서 괜히 웃으면서 정수리까지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랬다니까. 오빠 너무 웃겨. 정수리. 세연아. 어? 근데 너 모자 안 쓴 게 훨씬 예뻐. 어 뭐야. 야 네 머리에서 좋은 향기 난다. 어 진짜? 어.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오빠 괜찮아? 괜찮아? 어 콜로 뭐가 들어와. 어 괜찮아. 뭐야 이게 알러진가 나. 어 봄이야 뭐야 꽃가루야. 분명히 콜로 뭐가 들어왔는데. 남자친구가 들이마신 건. 꽃가루가 아니라 흑채가루였습니다. 어. 아 좋을 거였네. 한참을 굴러내던 남자친구는 한 종을 되찾았고. 저는 다시 남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소연아. 응? 샴푸향인가 참 좋다. 야 뭐야 머리 안 감았는데 이상하다. 몰라 신기해. 머리 안 감아도 머리에서 향기가 나네. 어 뭐야. 어떡하지? 왜 왜? 아니야. 어 고개를 든 남자친구의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어떡하지? 코에서 입가까지 통. 동그랗게 흑채 범벅이 됐더라고요. 어 짜장면에 코를 박은 것처럼 어떡하지? 어 어떻게 수습하지? 하다가 아 저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는 척 지우려고 했습니다. 아 갑자기 얼굴을 눈물을 만져. 어 소연이 오빠랑 뽀뽀하고 싶구나. 아 오빠 아니 그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너무 귀여워. 아니 야 너 내 얼굴이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잠깐 가만히 있어. 너무 좋아. 몰래몰래 침을 묻혀가며 닦았더니 까맸던 남자친구의 얼굴이 빨갛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넘긴 저는 이후로도 흑채와 함께 아슬아슬한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남자친구와 저는 독채 펜션을 빌려 여행을 갔는데요. 어 빠른데. 남자친구는 펜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불안한데 저는 흑채 때문에 썬베드에 누워있었어요. 소연아. 야 같이 물놀이 하자. 어 아니야. 나는 여기 좀 누워서 쉴래 오빠. 아 그래? 어. 그럼 나 혼자 놀게. 난 괜찮아. 그냥 혼자 온 것처럼 놀면 되지 뭐. 아 생각해보니까 같이 여행 와 놓고 막 덩그러니 혼자 놀게 하는 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더라도 몸만 물에 담그고 뭐 얼굴은 빼놓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에 입수를 했습니다. 어. 시원아 어때? 시원하지? 어 엄청 시원하다. 내가 더 시원하게 해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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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는 물을 뿌리고 도망을 갔고 저도 뒤를 쫓아가려는데 이마로 검은 물줄기가 또르륵 떨어지더라고요 네 흑채줄기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걱정된 남자친구가 가까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아 왜 소연아 괜찮아? 저는 수습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일단 물에 입수했어요 그리고 물에서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숨 찬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뻑뻑뻑 머리를 감고 물 위로 올라왔는데 제 주변에 물이 거무죽죽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걸 보고 놀라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어? 이거 뭐야? 그렇게 저의 정수리 흑채를 알게 된 남친은 그날 이후로 잠수를 탔어요 보통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결말들이 많더라고요 전 그냥 끝났어요 연락이 안 와요? 전 남친아? 내 흑챗가루마저 사랑해줄 수는 없었던 거니? 남자친구 탈락 안녕하십니까 정선혜씨 문천식씨 안녕하세요 언제나 재미있는 방송 감사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문득 오래전에 기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25년 전 방학을 맞아 동물원에 가자는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서 부산 어린이대원 옆에 있는 동물원에 가게 됐죠 아빠 동물들도 방학이면 어떡하지? 아니다 동물들은 방학 없다 걱정 말고 돌아버리 어? 저게 원숭이다 딸아이는 원숭이 쪽으로 뛰어갔고 저는 그런 딸아이를 천천히 쫓아가는데 어디서 물방울 같은 게 떨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죠 아 비가 오나? 하지만 하늘은 맑은 상태였고 그래서 다시 걸으려는데 또 물방울 같은 게 제 살에 튀었습니다 아유 뭐꼬 이거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 어 뭐야 어 글쎄 낙타가 저에게 침을 뱉고 있었어요 아유 어이 진짜 아잇 아 못꼬 야 낙타 니 왜 내한테 침을 뱉노 어이 니 뭔데 아유 아유 진짜 낙타 입 주변을 보니 그냥 맑은 침이 아니라 거품을 가득 만든 힘 침을 분무기처럼 저에게 뿌려댔고 게다가 냄새는 또 얼마나 독한지 저절로 코를 맞게 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낙타는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게 침을 분무기처럼 뿌려댔다고 하는데요 아유 진짜 아마도 그 낙타의 침으로부터 그날의 운수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딸애와 함께 원숭이 재롱도 보고 물개쇼도 보고 나오는데 코끼리가 있더라고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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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코끼리 아빠 근데 코끼리가 왜 뒷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아 글쎄 뭐지 엉덩이로 이름 쓰게 하나 어 아빠 저기 봐 어 뭐꼬 우와 코끼리 밑에서 폭포가 나온다 뭐라꼬 자세히 보니 그것은 폭포가 아니라 코끼리의 오줌줄기였어요 혹시 여러분 코끼리가 오줌 느는 거 보셨습니까 코끼리 다리 사이로 이만한 물줄기가 잠깐 에이 진짜 에이 그 아 진짜예요 인공폭풍인데 네 진짜 인공폭풍처럼 흘러내리는데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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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는 그렇게 약 20초 동안 거대한 물줄기를 쏴 보는 시원스레 몸을 비틀며 크게 한 번 울고 사라졌습니다 어휴 아빠 됐다 무서웠다 그치 그러게요 야야 코끼리가 덩치가 커서 그런가 오줌 양이 막 억수로 많네 어 근데 아빠 어 코끼리가 오줌 살 때 응 다리 사이에 있었던 건 뭐야 어? 아까 거기서 오줌이 나왔어 그거 뭐야 그건 그거였어요 그거 뭐야 그것이 코끼리니까 거대하잖아요 저는 갑자기 일곱 살짜리 딸한테 설명하기 좀 당황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호랑이 우리 쪽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우와 짱이 저 호랑이다 호랑이 어? 어디 와 와 진짜 호랑이다 아 그것은 호랑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덩치도 커 보이고 위험 있고 잘생긴 녀석은 양지바른 곳에 누워있고 왠지 좀 외소해 보이는 녀석은 어슬렁 어슬렁 울타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곁에 있던 한 커플이 말했죠 오빠야 부실해 보이는 호랑이가 휙 커플 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봄은 짧긴데 아이고 한 개도 안 무섭거든요 그러자 부실해 보이는 호랑이는 최대한 가까이 그 커플들 쪽으로 울타리로 다가왔습니다 와이콘는데 오빠야 뭔데 저 호랑이가 나 노래 본다 아이 뭐 어쩌겠노 기운 다 빠진 호랑이 그래 맞자지 그죠 그리고 뭐 앉아 놀다라도 있잖아 이 오빠야가 만약에 저 호랑이 다가오면 떼치 떼치 해줄게 호랑이 너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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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짱 원치다 이야 진짜 아는 동생들만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 맞아요 그런 어떤 닭살 커플 저도 모르게 노래 보게 되는 그때 개념 없어 호랑이가 그 커플들의 말을 들었던 걸까요 갑자기 요란하게 입을 벌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저와 커플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커플들 쪽에 엉덩이를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엉덩이 쪽에서 칙 하면서 소방어수 물줄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똥오줌이었어요 아니 똥오 한 날에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 무슨 동물들 오줌 축제가 했던 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꾸 동물들이 제 앞에서 뭘 싸는지 그리고 때마침 불어오던 바람 그러자 무거운 똥은 가라앉았지만 가벼운 오줌은 그 바람과 하모니를 잃었고 결국 서있던 아가씨와 저에게 폭포수 파편처럼 나오러 왔습니다 엄마야 이거 먹고 아 차 하면 하지 말라고 뭔데 이거 뜨겠다 이거는 하필 그 아가씨의 겉옷은 흰색이었고 아가씨는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라구요 이씨 이게 며칠 전에 선 새 옷이거든요 이거 할부도 안 끝났는데 저는 이내로 못했어요 호랑이는 죽을래 야 그때였어요 어슬렁어슬렁 조만치가 하던 호랑이가 갑자기 돌아보면 Episode을 쳤습니다 어쩔 저 또 오네 오지 말라고 뭐하러 자기야 또 오줌 싼다 뛰자 그래서 저는 그날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고 발끈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호랑이와 우리 사이에는 거의 뭐 한 3, 4미터 정도의 간격이 있었거든요 호랑이는 그 먼 거리까지도 오줌을 날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저주의 시작 낙타의 침을 조심하자 참고로 뱉는 소리는 정선입니다 25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코끼리와 호랑이가 생각나는데요 요즘 동물원에 동물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파이팅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접어들어서 세상에 반항 따위 하지 않고 살지만 누나 그렇듯 청춘때는 이제 세상에 객교도 부리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를 좀 써주신 거 보니까 형님이시네요 이제 운천식씨 가끔 흥분하면 이제 18번 쓰잖아요 그렇죠 역할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9년 전이니까 이제 이거 봐 써주셨잖아요 1992년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행 동아리에 들었는데요 여행지를 미리 가보는 답사팀이 된 거예요 친구 한 놈이랑 전라북도에 있는 한 산에 답사를 떠났죠 버스는 산 근처 터미널을 섰고 우리는 산을 향해 걸어갔죠 한 10분쯤 걸어가니까 매표소가 보이더라고요 야 여기 입장료가 있는데 어 얼만데? 2천원이야 와 3명이면 6천원 너무 비싼데 6천원이면 당구를 100분은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저희가 9일 학번이니까 당시 시세로 당구가 10분에 600원이었거든요 저희는 매표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짠 거예요 오 우리 형편에 입장료 2천원은 좀 오바라 아 근데 산에 오르려면 방법이 없잖아 엄마 방법은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세상의 모든 길은 다 통하게 돼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오는 길에 계곡 봤지? 어 그 뒤로 능선이 이어지더라고 일단 그 계곡을 건너자 잠깐만 실미도냐고 그래야 능선을 왜 건너냐고 우리는 고작 2천원을 아껴보겠다 아이고야 그 얼음장같이 추운 3월의 계곡물 거기에 발을 담근 거예요 아 차가 아 차가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아 밀지마 아 차가 아 차가 어후 겨우겨우 계곡을 건너서 평평한 돌에 걸터앉은 채 발을 말리고 있었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발이 얼어서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입장료 내고 올라갈 걸 조금씩 후회가 되던 그때 뒤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려요 길을 얻어 깜짝이야 어 아아 할아버지 누구세요? 산 오르는 사람이지 아 할아버지 여기도 정산 가는 길 있죠 그분은 백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한복을 입으시고 등에는 본인 몸보다 더 큰 등산 가방을 메신 할아버지 누가 봐도 산도사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지름길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할아버지는 그 큰 짐을 지고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 아 더워 뭐 덥다고? 아 네 너무 더워요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봐 내 가방에 다 있지 자 여기 부채 와 자고로 말이야 아 기다리다 산을 오를 때는 말이야 이게 꼭 필요할까? 생각되는 것까지 다 가져오는 게 좋다고 근데 어르신 산에는 좀 가볍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끼 생각을 좀 해봐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손톱 옆에 거스러미가 생겼어 그거 어쩔 거야? 그거 어쩔 거냐고? 뜯다가 피나면 밴드를 발라야 되는데 밴드? 그건 또 어디서 구할 거냐고? 맞네요 아 친구와 저는 할아버지 설득력 있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채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어 그때였어요 자 부채 하나에 500원 예? 학생들이라 DC해주는 거야 그분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등산객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업자 할아버지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파는 거였어요? 그러면 팔려고 이 무거운 걸 지고 올라가지 에이구 참 목은 안 말라? 예? 자 생수 한 병에 천원 천원? 아니요 됐어요 저희는 입장료 2천원 아끼려고 그 고생을 하는데 생수가 한 병에 천원이라뇨? 목이 마르면 침을 삼키자는 각오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야 근데요 목이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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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더라고요 야 진짜 죽겠다 뭐? 죽겠다고? 아이고 물 마실래? 아휴 아 어떻게 할 수 없다 야 한 병 주세요 아 목말라 죽을 거 같아요 천원 맞죠? 무슨 소리야 2천원이지 아휴 네? 아까 분명히 천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이거 순토둑 놈들 아니야 거기는 해발 100미터였고 여기는 지금 150미터 지점이니까 당연히 추가여금이 붙지 내가 등골이 빠져라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돈 드릴게요 이야 산에서 마시는 물 어쩌면 그렇게 맛있을까요? 그렇게 할아버지께 산 물건은 오이 한 개 땀에 젖은 양말을 대신할 여분의 양말 한 켤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라고 적힌 편말까지 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왜 표... 이거 완주는 왜 표...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당시 총 지출 금액은 18,000원 네? 6,000원 아끼려고... 네 맞아요 입장료 6,000원 아끼려다가 3배를 써버린 거죠 와... 할아버지께서는 그날의 매출이 마음에 드셨는지 정상까지는 올라가지도 않고 다시 내려가시더라고요 자 저희는 정신... 정신도 주머니도 탈탈 털린 채 그냥 하산했더랬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젊은 객기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씨 문천식씨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아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그리워져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30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아빠께서 큰아베를 모시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엄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아빠께서는 아빠가 장손이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되신 큰아베를 우리 집에서 모셔야 된다는 거였는데요 큰아베가 뭐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아빠가 말씀하신 큰아베는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80세 증조할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어허... 이리 오너라 80대 증조할아버지는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나타나셨는데 저는 정말 많이 당황했죠 그래 자네 잘 있었는가? 아 예 예 애비는 어딨는가? 아 예 어제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잠을 좀... 아 아이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잠을 자는 거야? 지금 새벽 6시인데... 대낮이구만! 어여 깨워! 오른손으로 연신 수염을 쓰다듬으시며 근엄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신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헴 그래 네 나이가 몇 친구? 열한 살입니다 열한 살이면 그래 곧 이직 갈 나이다 네? 저 열한 살인데요 그게 뭐가 나는 열일곱에 장가를 갔어요 예? 그리고 서른여덟에 며느리를 봤다고 와우 내 나이 마흔에 손자를 얻었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증조할아버지와 저는 70년이 넘는 나이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그때 잔뜩 긴장한 얼굴로 엄마는 밥상을 두 개 차려오셨고 자연스럽게 남자 밥상과 여자 밥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빠는 증조할아버지와 식사를 하셨고 엄마와 언니와 저는 다른 밥상에서 먹었죠 증조할아버지는 양반집에선 다 이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었는데 당시에는 야근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아빠가 퇴근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잠들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를 깨우는 겁니다 아하 일어나라 헤비가 아직 귀가를 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잠을 자다니 고의한 것들 일어나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깨울게요 얘들아 일어나 정희야 일어나 나는 말이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글공부를 다 마치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었지 그때가 몇 시쯤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해 시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고도 몇 시면 일어났어 웃어 해 시는 뭐고 묘 시는 뭔지 아우 너무 졸린 저는 그저 중주 할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죠 다행히 다크서클이 생긴 저를 보고 애들은 좀 봐달라고 아빠가 사정하고 부탁하셔서 우리 자매는 아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됐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시는 중주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학교 끝나고 오는 게냐 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 비 온다 할아버지 비가 많이 와요 우리 뛰어요 어허 무험하다 네? 비대양반 음악도 꺼 어디 음악을 어머 이게 들리세요? 다 들리지 아 왜요 할아버지 이놈 양반은 뛰지 않는 법이야 네? 양반은 말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천히 걷는 법 그러면서 중주 할아버지는 어우 빗소리 봐 세상에 평소 때와 다름없이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어렸을 때부터 누차 배웠기 때문에 얼른 뛰어가지고 일단 남의 처마 밑에 섰어요 그때까지도 할아버지는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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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면 뛰세요 비가 입으로 들이쳐서 하나도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어쨌거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제가 달려서 집에 도착한 후에도 비를 맞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우리와는 하나도 맞지 않는 증주 할아버지를 그래도 엄마는 좋아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엄마 가족과 친척 이름 한문으로 써오는 거 숙제예요 네 애미 바쁘다 이리 가져오느라 이 할에 미가 적어주마 그러면서 쇠금자밖에 쓸 줄 몰랐던 저와는 달리 할아버지가 멋지게 가족들의 이름을 한자로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니 큰 고모는 이렇게 꽃뿌리형의 맑을 숙자를 쓰면 되는 게다 우와 너희의 둘째 고모는 지숙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것은 뜻지 맑을 숙 한문의 뜻과 음도 척척 게다가 한문 글씨는 진짜 무슨 책으로 찍어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쓰셨던 우리 증주 할아버지 저는 증주 할아버지의 한문 실력에 감탄해서요 그날부터 증주 할아버지께 한문 쓰기와 북글씨를 배우며 친해지게 됐는데 엄마와 치과에 다녀온 어느 날이었어요 의료보험 카드에 증주 할아버지 성함이 있길래 여쭤봤죠 할아버지 여기 나와있는 이름이 할아버지 성함이에요? 이상했습니다 증주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토록 한문 박사이신 증주 할아버지께서는 한글은 모르셨던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증주 할아버지께서 하루에 한 번 동네 한 바퀴를 도셨는데 그동안 그 간판을 못 읽고 다니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지 제가요 한문을 알려주신 보답으로 한글 알려드려도 돼요? 그때부터 증주 할아버지의 한글 공부가 시작됐는데 연필을 자꾸 붙지듯이 잡으셔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처음 한글로 쓰게 된 날 증주 할아버지가 압박해 하셨던 말씀을 저는 문틈으로 듣게 됐죠 아빠가 아들 못 낳았다고 평생 걱정하시며 언짢아 하셨던 증주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자 아빠 가슴의 멍을 풀어주는 일이었죠 그렇게 증주 할아버지와 정들어가며 10년을 지냈는데 증주 할아버지께서는 90세가 되시는 해에 돌아가셨고 저는 학교에 다니느라 당시 상황은 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될수록 증주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더 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엔 증주 할아버지 산소에라도 조용히 다녀와야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요 할아버지 좋아하셨던 약과 사들고 갈게요 그럼 주말에 봬요 안녕하세요 정선희님 문찬식님 저는 평일 오후 4시 알람까지 맞춰놓고 듣는 열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편지를 듣다 보니 저도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10년 전 화장을 안 하면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후가 아주 달랐는데요 이게 특히 아이라인을 안 하고 나가면 길 가다가 남자친구를 마주쳐도 그냥 휙 지나칠 정도였죠 근데 마침 친구가 자기 아는 언니가 아이라인 문신 가게를 한다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안되지만 예전에는 왕만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당장 예약을 하고 갔죠 편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2시 타임 맞죠? 역시나 얼굴 관련 미용 쪽 일을 하셔 그런지 말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포스? 그런 기운이 쫙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가게에는 침대 한 개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평수였는데요 일단 외투 벗고 누워요 마취크림 바르고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아 네 보니까 아이라인은 처음이시네? 아 네 이런 거 자체가 처음이에요 하얀 도화지 같다 네? 오늘 내 예술원을 다 불태워 볼게요 아니 그렇게까지 불태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 싶었는데 아우 원장님이 너무 이글이글 막 열정이 방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눈두덩이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60대 후반 정도 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오세요 아우 원장님 나 여기서 얼마 전에 눈썹 분신 했자녀 아 할머니 일로 좀 오세요 아 맞아요 기억나네 아우 근데 지금 내 눈썹을 좀 봐봐 아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할머니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보라니께 아우 왜 뭘 아우 저는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얼마나 망했길래 저렇게까지 막 목소리 크게 화를 내시는 건지 진짜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게가 매우 작아가지고 제가 누워있는 침대를 사이에 두고 그 원장님하고 그 할머니께서 서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진다니까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은 뭔 시간이 지내는 목소리야 얼마나 지나야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에이 할머니한테 못한 소리가 없어 어디서 뻑을 쳐 일본일 토가 아까운 마당에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이거 아우 어머니 눈썹 하신지 얼마나 되셨는데 5일이나 됐어 아우 5일이면 한참 멀었어요 더 기다리셔야 돼 저 여기 누워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저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언성을 마냥 높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가 리터치하실 때 오세요 아셨죠? 아 뭔 소리야 그때까지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럼 아 집에 왜 못 들어가요? 영감이 보기 싫대야 밥 뭐? 마주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밥 숟가락을 뚝딱 트리트라니까 무섭다고 아 그럼 며칠만 따로 드시면 되겠네 며칠만 참으시면 좋아진다니까요 아 그거 안되지 도대체 왜 내가 혼밥을 못해 혼자 밥 먹으면 얼마나 서러운줄 알아 아우 나 진짜 저는 여전히 둘 사이에 놓인 침대에 누워가지고 약간 낑긴 느낌? 눈에는 마취크림 올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런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내 시술을 앞둔 이 시점에 원장님을 자극하고 그러실까 라는 생각을요 아 아무튼 오라고 하신 날짜에 다시 오시고 지금 손님 계시니까 하여튼 가세요 응 본인이 봐도 짝짝이는 맞는거지 봐봐 사람이 하는건데 완벽할 수가 있겠어 이거 뭐 9시 15분이야 이거 뭐야 아니야 그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9시 15분인데 9시 15분 아이고 어떡해 너무하신다 진짜 가게 안이 쇠한 차가운 공기로 변했고 항의를 하러 온 분께서는 며칠 더 지켜보고 오겠다고 하고는 나가셨어요 원장님이 화가 나셨는지 혼자 쭈글쭈글하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적막과 함께 혼자 버려지... 아니 남게 되었어요 한참 있다 들어오신 원장님은 손을 씻는 것 같았고 그것도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해드릴게요 원장님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서다레서를 많이 받으셨나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시술이 시작됐고 원장님을 화나게 하면 안될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참아가며 버텼어요 마침내 원장님 입에서 아 끝났습니다 이 말이 들렸을 때 정말 속이 후련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리터치까지 한 번 더 시술을 받았는데요 저는 나름 마음에 들었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문신 원장님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문신 가게 접고 치킨집 사장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선영씨 문천식씨 약간 느낌이 뭔가 기대하게 되는 느낌 저는 이제 대전의 이해원이에요 내가 오늘 40년 지기 제 친구 병훈이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병훈이는 뭐랄까 어릴 때부터 참 희한했슈 왜요? 저희가 충청도 깊은 산골에서 살았는데 그때 저 알다시피 놀기에 뭐가 있었겠슈 그냥 주위에 널린 비료포대 잘라서 썰매라 타고 그랬죠 한여름에는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심부름을 시키셨는데요 그 말에 병훈이를 포함한 우리 친구들은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그냥 막 뛰어갔슈 어렸슨게 그 수박을 따서 집에 가렸는데 병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수박으로 넉비하는 거 못 뛰어? 수박이 얼마나 무거운데 우리 이걸로 넉비를 혀 괜히 힘만들게 아뇨 생각해봐 이 무거운 수박을 말이요 우들이 같이 다 옮기자뇨 그럼 집까지 우들 다같이 힘들게 되는겨 그리요? 근데 넉비로 가져가자뇨 그럼 중간중간에 수박을 뺏기는 시간동안만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뇨 응?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와 병훈이 말이 맞는 거 같아 응? 응? 나는 말이요 병훈이 말이야 완전으로다가 찬성이요 그랬으요 병훈이는 신이 내린 달병가였어요 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또 듣다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해? 결국 병훈이 말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박을 이리 뺏고 또 저리 뺏으면서 로피를 하는데 이 병훈이가 제 몸을 확 치면서 수박이 떨어진 거예요 아휴 아휴 어떻게 했어요 수박은 완전 박살났고 저희는 그날 아주머니께 완전 박살났쇼 한 번은 또 이런 날이 있었쇼 시골론에는 벼백이 끝나고 그 나면 벼딴을 그대로 깔아놓잖아요 저기 말이요 이 벼딴으로 말이요 골대를 만들어서 축구를 하는겨 내가 골키퍼를 할테니께 그래가지고 병훈이는 골키퍼를 하기로 했고 저랑 같은 팀이 됐쇼 근데 우리 팀 애들이 너무 잘하니께 우리 골 때는 공이 한 번을 안 가는 거예요 병훈이는 참 심심하겠다 싶어서 돌아보면 골탬에 멍하니 서있고 예 돌아보면 턱을 괴고 양반다리로 앉아있고 꿀키퍼데 또 돌아오면 병훈이가 이제 누워있어 그렇게 한참 뒤에 상대팀 호식이가 골 기회를 얻었고 힘차게 달려오더라구요 우리 팀은 달려오는 호식이를 막지를 못했고 꿀대 앞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어라? 근데 꿀대 앞에 있어야 병훈이가 없어 이야 골이니가 골이에요 아 뭐야 병훈이 어디갔쇼 어이없이 일정을 뺏기고 병훈이를 찾았쇼 병훈아 병훈아 어딨는지요 뭐 듣는겨 병훈아 그때였쇼 저 멀리 눈 끝에서 병훈이 얼굴이 쓱 올라오는 거요 이 나 여깄어 친구들과 뭐하는가 달려가서 봤더니 병훈이는 엉덩이를 반쯤 깐 채 큰일을 보고 있었쇼 아이 참나 축구 시합 도중에 말이요 그것도 꿀키퍼가 아 뭐하는더 우리 축구 시합 중이었다뇨 아 꿀키퍼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쩌냐 우리 꿀 먹었는지 야 너네 내 얘기 좀 들어봐 병훈이가요 바지를 치켜 입다니 말을 하기 시작했쇼 너네는 지금 꿀 먹은 게 중요하냐 아 꿀 먹은 거 중요하지 그러면 내 마음은 어쩔께 어? 이미 나온 똥을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말이야 쭈구치구 앉아서 꿀 먹는 모습을 지켜본 나는 나는 기분이 좋았건지 아 그러네 아 미안혀 나도 미안혀 몰랐어 에이 병훈이가 말이요 이야 친구들이 병훈이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지 바뀐거네 병훈이는 또 거기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말이요 상대팀 호식이 너네도 말이요 왜 빤이 꼴대에 사람이 없는데 꼴을 넣는겨 치사하게 말이요 어 그러네 사과요 미안혀 어 병훈아 너 큰일 보는데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어 생각이 짧았어 사람이 말이요 급해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말이요 바지에 실내를 휘가면서까지 꼴대를 지켜야만 하는겨 인간이 그러고 살아야되는거 아이고 병훈아 그럼겨 미안혀 미안혀 잘못했구만 응 그래가지고요 경계중에 똥 싸나간 놈은 사과를 안하고 꼴로 온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이 참 이것이 오심 넘어가지고 나가 지금 생각하면 어이도 없으면서 또 헛우심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 모두 진지했슈 아따 병원이 못 이겨 어 하여튼 뭐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이 때때로 참 그리워지고 그러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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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선희씨 문찬식씨 네 저는 대구에서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삼형제 엄마입니다 작년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왜 선선물 후사연제 있었잖아요 어 그랬죠 있었죠 그때 우연히 듣고 아들 셋 엄마 올해 안에 사연 쓰겠습니다 하고 커피 쿠폰을 받았어요 받을 땐 너무 신났죠 아니 근데 집에서 애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사연을 못 쓰고 작년이 지나가버렸네요 아이고 그래서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마치 숙제를 못한 아이처럼 계속 찝찝한 마음이었는데요 어우 드디어 이번에 사연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죽다 살았네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얘기를 해볼게요 뭐든 빠르게 익히고 배우던 첫째와 달리 둘째 아들은 일곱살이 돼도 한글을 못 읽어서 한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 엄마 이거 무슨 근자야 피웅 피웅 오예 엄마 이거 저건 무슨 근자인데 피웅 슉슉 아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해 추석에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친정 식구들과 가족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조카들과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씩을 불렀는데 둘째 순서가 된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 부를게요 응 신제예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잊고요 세모와 언니들의 정식아 아이쿠 세모 아니고 개모일텐데 아 그래요? 응 그럼 다른 노래 부를게요 갑자기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아아버지가 쳐다보시고 아니 아니 쳐다보시고 아니요 아이고 터잡으시고 터잡으시가 뭔데? 그게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왜 잡아? 자리를 잡는 거야 자리를 잘 잡아야지 와 다른 가족들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을 한가득 하고 다음에 학교를 보냈는데 다행히 한글도 금방 익히고 받아쓰기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동네 영어학원에 가봤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어머니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해요 어머니 아 네 자 우리 천식이 알파벳 순서대로 쓸 수 있나? 그래서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아이 혼자 테스트를 받으러 가서 잠시 후에 아이가 나왔어요 엄마 어 그래 그래 테스트 잘 받았어 응 근데 알파벳에 차이가 생각 안 나서 못 적었어요 차이? 차이? 응 차이가 뭐야 차이라는 알파벳이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알파벳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A B C D E F G H I J K 아파트 이름인줄 H I를 L 차이라니 아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랬던 아이가 이제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네요 뭐 영어공부 시기가 늦었다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외국 선수 SNS에 영어로 편지도 쓰고요 진짜? 답장도 받아서 좋아하던 그 녀석 우리 둘째 너를 엄마는 언제까지나 응원한다 이번 시험 끝나면 엄마하고 단둘이 데이트 어때? 사랑해 아들 그런데 저처럼 자식 때문에 많이 황당하고 당황했던 분 또 계실까요?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는 찐 문과생인 저와 뼛속까지 이과생인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 아빠를 꼭 빼닮은 공대생 딸이 있어요 우리 딸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3초 듣다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너무 싫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 충북 괴산에 있는 농촌으로 시부모님 댁에 갔는데 그곳은 서울과 다르게 공기도 달고 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바깥 평상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마신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별똥별이 떨어지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세상에 너무 아름답다 얘 저 별의 소원을 빌면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지겠다 그치? 엄마가 보고 있는 별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죽었어요 뭐? 유성우는 한마디로 별들이 자폭한 거거든 죽은 별의 소원을 빚는 건 무의미하죠 별 보고 자폭이라니 죽었대 아 죽었대 여러분 글쎄 얘가 아 이 집안은 이공대생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배를 이어서 분위기를 엄청 깨는 거예요 진짜 분위기 깬다 남편도 그랬거든요 봄하늘에 뭉개구름이 예뻐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와 오빠 구름이 꼭 솜사탕 같다 그치 여보? 저거 정라눈이야 정라눈은 뭐야? 모르겠어요 뭔지 뭐야 본인은 알고 말하는 거겠죠? 이런 걸 꼭 닮은 우리 딸에게 언젠가 드넓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딸 저 호수만큼 사랑해 라고 예쁘게 고백해줬을 때 딸이 그랬어요 음 호수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그렇게 절 많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네요 아 얘가 이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에이 정말 반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죠? 아니요 별로 왜? 친구 사귀기 부끄러워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맘에 드는 애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더 크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혹시 반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내성적이라 입도 뻥끗 못하고 집에 오는 건 아닌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파트 놀이터에 다 다르자 딸애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아 왜 딸 엄마 잠깐만 왜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더니 딸애는 놀이터 끝에 있는 어떤 잘생긴 남자애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인가 했는데 우리 딸이 그 남자애한테 하는 말 오빠 엄청 잘생겼다 오빠 몇 살이야? 이 근처 사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캐러멜인데 오빠 주인인 거야 근데 오빠 친구 많아? 나랑 친구할래? 예 나 잘생긴 오빠랑 친구하고 싶어 어머 얘 어머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는 보다 못해 아이에게 뛰어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딸 집에 가자 일로와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 몇 호사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오빠 내일도 놀이터 나올 거야 그만해 일로와 오빠 나랑 친구할 거지 미안해 잘생겼어 그만해 미안해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아 아니 애는 누굴 닮아 이렇게 남자 인물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제 아빠는 잘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하나 마음이 놓이는 게 애가 친구를 못 사귈 정도로 내성적인 아이는 절대 아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딸 제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인물 좀 밝히지 말어 엄마가 아주 민망해 죽겠어 우와 우와!